제17항 공여단은 1965년부터 2005년까지 존속했었던 미국 육군의 항공여단이다. 표어는 프리덤스 이글즈 오른쪽 화살표 자유의 독수리, 제1대대는 성남의 서울비행장에 있었으며 표어는 플라잉 드래곤즈이다. UH-60 블랙호크를 주 기종으로 하였다. 부대는 최초의 제1항 공여단의 하위 부대인 제17항 공단으로서 전투 서열에 편성되고 녇장에서 1965년 12월 15일에 창설되었다. 1968년 12월 31일 고유부대 인식표를 받았다. 이후 여단 본부는 1970년 10월 호화탄연, 1972년 1월 플레이구시로 옮겨갔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로 철수하고 그곳에서 1973년 3월 16일 해산하였다. 1975년 6월 1일 제17항 공단은 대한민국에서 제소집되었다. 캠프 헌프리스의 본부를 두고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제8군에 대한 군수와 항공전투 지원을 담당하였다. 장비로는 UH-60 블랙호크, CCB 휴론, CH-47 치누크를 갖추고 제164항 공관재근무단에게서 항공관재를 받았다. 1987년 12월 16일 여단으로 증편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988년 6월 9일 어깨 소매 인식표를 받았다. 2004년 5월 15일 오전 2시, 서울특별시 신촌에서 동료들과 존 크리스토퍼 헌프리 일병 헌프리, 21세, 은 만취한 채로 택시 위에 올라서서 난동을 부렸는데, 존 일병은 자신을 막던 시민의 목에 대검을 휘둘렀다. 그는 한미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측으로 신병이 인도되었고, 7월 26일에 살인미수제를 적용하여 구속되었다.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5년 6월 16일, 제17항 공여단 본부가 해산하였다. 이것은 미국 육군의 재편성에 따라 전투항공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제52항 공연대 1대대 예하본부, C, D중대는 알래스카주 포트웨일라이트로, 제2대대 A중대는 4월 25일에 포트후드로 옮겨갔다. 그리고 제1, 육대대의 A중대는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 제2대대로 재펴넣는데, 제2대대를 포함한 한반도에 남는 예하부대는 제6기병여단에 재배치되었다. 직후, 제6기병여단의 예하부대는 다시 제2부 병사단의 제2전투항공여단에 배치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